차지시는 물거리에 맞는 건가요? 맞는지 확인하시고 가져가세요 포장도 끝이 않은 걸 몸은 새고 같은데요 죽음이라고 찾아서 다행이네요 나눔 사주를 덜 보라 제가 두고 간 건데요 이걸 준 그와 이젠 끝났거든요 오버려놓고 다시 와서 전자 가려는 꼴이라니 참 웃기지도 않네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변하는 게 사랑인 거고 한 번 깨진 맘은 다시 붙질 않는 건데 아는데 다 아는데 바보 같지는 않아 난 대체 뭘 기대하고요 그냥 갈까요? 차지시는 물거리에 빠지시는 거죠? 그래도 좋아한 거가 다 보이는데 다 아는 집에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?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또 있잖아 아 늘 생각해보니 너무 무거워 혼자 들고 갈 수도 없겠어요 더 빨리 짊어졌다가 난 발짝 더 못할 테니까 아 가져온 가방이 너무 작아 아무 데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 흐린내기의 짐 만들 뿐이에요 차지시는 물건 위에 빠지시는 거죠?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가시네요 제가 평소보다 말 잊지 않았죠 돌아서는 네 모습에 말하여야 할 듯 너무 좋지만 이제라도 사와드릴게요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도 보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되도록이면 조금만 아파하시길 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